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호세와 연세의 말씀 14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제약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래어라. 제약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말을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 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영만 깨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도다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 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고다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릴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설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외에 넘기고 해당해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정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뱀처럼 설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뱀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하의 원제는 뱀의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강교한 뱀은 아담과 하하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덜쳐내고 그들을 재짓게 만듭니다. 비둘기는 창세기 8장의 노아의 홍수에 등장합니다. 비가 그치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는 마른 가지를 물고 옵니다. 일해가 지난 후 다시 날려보낸 비둘기는 더러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물이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설기롭다는 것은 분별력 있고 치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뱀이 설기롭다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은 오늘 독서의 표현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순박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단순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여러가지 길을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들립니다. 주님의 길은 올고다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고 단순한 것은 세상에 파견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등목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뜻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이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